네 저희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리밍! 오늘은 데이드림! 안녕하세요 데이드림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타이트곡 넘넘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홍대버스킹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랑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첫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 곡 넘넘이라는 곡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많이 주세요